야, 미친겨는 오른손 좀 써놔. 야, 미친겨는 오른손 좀 써. 오른손 쓰면 저것들 두 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난 이길 수 있어. 야. 두 명이 한꺼번에 덤벼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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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른손을 호주머니에서 빼게 하지 마라. 그렇지. 야, 빼봐. 야. 니 왼손이야. 니 왼손이야. 오른손에 검지말 써도 돼. 검지말. 야, 야, 야. 야, 들어와. 야, 들어와. 내 임무. 야, 너 뭐해. 밥을 안 먹고 그래. 밥 먹고 해, 밥 먹고. 어, 여기 시켰네. 우리도 맛있는 거 시키면 되지. 먹을 수 있나 보네. 잠깐만, 저기 우리 진철이 형, 절식이 뭐 먹을 거야? 야, 짜장면 진짜 오랜만이네. 야, 저기 저 수사도 잘 못하면 유팀이 저렇게 먹는데 우린 더 먹어야지. 사장님, 짬뽕 하나고요. 그다음에 탕수육 장관하고 고추 만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어. 애들도 너무 맛있어. 나 유리 짜장 진짜 좋아하거든. 나 제일 좋아합니다. 이게 이거 호크박 갈아 둔거든. 짬뽕 양념이 다 배인 게 마음에 듭니다. 와. 이게, 이게 뭐라고 한우 뭐라고. 야, 저거 뭐야. 어? 아유, 먹방 참 잘해. 아니, 근데 나는 이제 이 팀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. 수사는 더럽게 못하면서 하여튼 그 온 군데 그냥. 아유, 온 군데 그냥. 잘생겼다. 뭐, 뭐. 아니, 뭐. 아니, 뭐. 아니, 왜 저러는 거야. 무서워. 뭐? 아니, 이거 왜 자꾸. 여기, 여기, 여기. 근데 이상합니다. 왜? 이 팀은 분명 머리가 자랐는데 우리는 머리가 왜 안 자랐을까? 야, 너네도 머리 전보다 자랐잖아. 아니, 여기. 그리고 수염이 자랐구만. 우리가 많이 자랐고. 그럼 되지 마. 이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돼. 이런 모습을 사랑해주는 남자는 잘 없어. 있어. 있어. 내가 44년을 살았는데 없어. 있어. 있어. 나는 돈과 결혼을 바꿨어. 있어. 난 오늘도 돈을 벌러 나왔어. 아, 그리고 저 이번에 우리 저기. 난 돈이.